이른바 설훈 의원은 이른바 비명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명계여서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민주당을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분들이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처음 취임하기 전부터 선당무사를 했다면 민주당도 살고 이재명 대표도 살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.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도 민주당이 지금 초거대 야당 아닙니까? 아마 이렇게 초거대 야당이 있어 본 적도 없는 그런 우리 정치사의 전무후무한 후문은 모르겠습니다. 그런 것들인데 민주당 계열 정당과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우리나라 정권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교대해서 맡았고요.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그런 정당 아닙니까?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뭐랬습니까? 그렇게 거대 의석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한 것이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. 어떤 법안을 내거나 어떤 행보를 보이거나 이건 다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선훈 의원 말대로 이재명 대표가 정말 사직생의 자세로 나선다면 당도 살고 본의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런데 선훈 의원 말도 그렇고 저 말도 제 말도 그렇고 별로 울림이 없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